네 여러분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네네! 이쁜 누나! 요정님 이런 스타일이시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너무 매혹적이게 생겼어요 진짜 어 나라데 힐 깜빡한 놈 네 어쩌지? 네 저 뒷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비트로이들이 꾸며먼 오늘 이화상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힐을 다 까먹었는데 어떻게든 되겠죠? 네 계속 어떻게든 되겠죠? 힐을 까먹긴 했거든요 근데 어 이 여기였던거 같은데 되겠죠? 되겠죠? 뭐 되겠죠? 음 네 뭐 음 음 네 음 네 음 조작은 다 이해하셨죠? 하하 그럴리가요 네네네 네 게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엘리스 우리 엘리스 무슨일이야 개 어 무슨일이야 어 뭘까요? 카라 카라 이야기군요 카라 이야기입니다 식사 차리기 자 어 자 여기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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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되는데 제가 해야되는데 여기서부터 키가 이것이었던 것인가 이것이었던 것인가 이것이었던 것인가 식사를 어떻게 하자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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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군요 식사를 차려야되죠 아 그쵸 이 키였군요 이 키였군요 좋습니다 이 키였군요 네 이거고 이거고 어디가냐고요 저도 모르겠는데 뭐고 가고싶은데 잠깐만 잠깐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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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여기도 뭔가 차리는거 아닐까요? 오 여기다다다다다다다 다따다다다다다 네일 네일 그쵸 오케이 어우 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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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앨리스 거부 하나 냈던가 나라 파이팅 하모니 분들도 파이팅 예 윈터힉러이서님 3차로 오늘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PBU를 또 하고 있습니다 차려, 안 차려줬나? 안 차려줬나? 준거 같은데? 안 좋나? 내가? 안 좋나? 안 좋구나. 미안해, 토드. 아니야, 토드. 내가 줄게, 줄게, 줄게. 줄게. 나라도 파스타 좋아해요? 완전 진심이에요. 파스타예요. 완전 진심입니다. 너무 좋아요. 민정 파스타! 무슨 민정 파스타예요. 안 돼요. 나라도 파스타는 진짜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일이나 토마토나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요. 여기, 아, 들켰어요. 됐고, 넵킨, 우리 앨리스, 넵킨. 그리고, 이렇게 안 들어있을 때는 일자리를 이뤘는데. 물먹고 조용하세요. 물먹고 조용! 손소리부만 밥 먹어. 로보트 날아, 너 길 너무 헤매서 반풍 다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설마. 아니, 설마. 아니요, 그 카라는 예쁘니까. 예쁜 게 세상을 구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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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면도 욱했네. 왜 음식 앞에 두고. 일단 먹고 얘기를 하지. 파스타는 그런 맛은 없는데. 큐. 뭘 쳐다봐. 그래도 볼래. 또 엘리스한테, 또 엘리스한테 화뿌리를 하고 있네요. 저런. 오, 엄마가 도망을 갔다고 하네. 오, 엄마가 도망을 갔다고 하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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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파스타! 오, 엘리스. 오. 엘리스. 오. 진짜. 아, 도망가 되잖아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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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다는데 진짜. 이 아저씨 안되겠네. 혼쭐 날겠네 진짜. 뭐하는 아저씨야. 뭐하냐. 싫어.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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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움직, 아니야.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고 싶어. 반항을 할 것이야.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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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움직일 거야. 너까지 깨. 니까지 깨. 뭐라고 진짜. 이 나뿐 아저씨.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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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으셈. 간다. 간다. 엘리스 보호하기. 그렇죠. 아니 지금. 웃기는 아저씨네. 토드 설득하기. 앨리스 보호하기. 저희가 이쯤에서. 고3차를 잊으면 안 돼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은 뭘 할까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은.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일단은. 화가 나겠죠. 보통은. 그러면. 토드랑 삼판 해야죠. 보통은 화가 나잖아. 이게 보통이지. 보통 화가 나지. 보통 화가 나야지. 보통 화가 나야지. 보통 화가 나지. 이보세요. 이보세요. 터뜨려. 그렇지. 그렇지.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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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안 둬. 가만 둬. 나를 쳤겠다. 안돼. 나도 화났거든. 나도. 나도 화났거든. 나도. 나도 화났거든. 나도. 너는 이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게임은. 오늘 이제 스릴러다. 이제부터. 너. 너와. 너 딱대 딱대. 딱대 딱대. 어디. 어딜. 어딜가미. 우리 요정PD님 잘쓰는 바야.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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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딱대 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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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대 너. 어디 갔어. 너 딱대. 내가 길을 못 찾아서 그런데. 너 딱대. 너 딱대라 너. 내가 길만 찾으면 너는 끝났어. 너는. 너 어딨냐 근데. 어딨어? 엘리스방 어딨지? 어딨니? 어디. 어딨니? 잠깐만. 내가 딱대. 너 진짜. 어디야. 어디야. 왼쪽. 감사합니다. 도깨비님. 감사합니다. 쭉쭉쭉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여기 여긴가? 여긴가? 반대에요? 너 딱대 너. 너. 이제 혼났다 너 진짜. 너 이제. 너 울어도 소용없다 너. 너 울어도 소용없어. 그만해. 너 날 건드렸어. You touching me. Get out of here. That's an order. You hear me? No. 아니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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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그래. 그래. 나도라고 했다. 어쩔래. 뭐 플라스틱 조가리? 너 지금 버츄걸이 제일 싫어하는 말 했다 너 진짜. 너. 문제 없거든. 문제 너한테 있겠지. 어쭈. 어쭈 어쭈. 뭐야 이거 뭐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아 이거 이거 뭐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 뭐하는 거예요? 아니 피나는 거예요? 아니 왜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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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뭐하는 거. 아니 이거. 아니 뭐하는 건지 몰라니까. 아 피난다. 이게 S인가? 오케이 오케이. 이게 D인가? 아 좋아 좋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건가? 이건가? 아니. 아니. 아니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아.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하지마. 하지 말라고. 내가. 너 지금 내가 플레이 못한다고. 무시하는 너 진짜? 그래. 하지마. 하지말라고. 하지말라고. 내가 바보로 모이냐 진짜? 아 키를 지금 볼 수가 없어요. 키를 보면은 키가 바뀌는데. 근데 얘 여기서 죽을 수도 있나? 아 낙도름은 소리 못써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뭐해요? 뭐해야 돼요? 아 이건가? 밀기. 보호하기. 잡기. 밀기. 보통의. 이 상황에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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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나있는데. 나는. 화가 나있지. 화가 나있지. 내가 이겼어. 너 피났으니까 내가 이긴 거야. 너는. 물론 나도 낫다. 도망. 도망. 그렇지. 보통은 이 상황에서 도망을 가겠지. 이제. 이제는 도망을 가겠지. 이제는 도망을 가자. 이리와. 어떻게 가? 어떻게 가? 어떻게 가? 이렇게 천천히 도망을.. 아 타따따따따 놀러야돼요? 아 타따따따 놀러야되는구나. 도망이 쉽지 않네요. 오. 빨리다 빨리 가. 어떻게 가? 어떻게 가? 어떻게 가? 어떻게 가? 어떻게 가? 아 못 가고 있는데? 하지마. 하지마. 나 피했다. 깼다! 똑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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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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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거야! 하지마! 됐어요, 엄타! 안돼! 하지마! 갈거야!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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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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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갈거야! 나도! 그래! 안가! 너 같으면 가겠냐? 어떻게 살았는데? 잠깐만 버스타!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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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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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렸다! 올렸다! 오우! 네! 그렇습니다! 아! 몰랐어요! 어쨌든 나왔으니까요 피디님 그쵸 그쵸 나왔으면 된거죠 안 죽었으니까 정상적이게 정상적이게 그쵸 노말하네 노말해요 노말하네 이보다 노말할 수 없네 펀드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잖아 좀 가까이 땡기면 근데 이것도 여러가지 경로가 있는거에요 그럼 보통은 뭐에요 36%가 아니면 뭐라는거에요 아 그래요 아 앨리스를 일단 보호하는 방법도 있군요 아 그런 방법도 있군요 그렇군요 어쨌든 36%정도면 5%는 아니니까요 네네 괜찮네요 노말하네요 36% 만족스럽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워요 예! 다음으로 어 이번에는 여기는 어디일까요? 아 유령이네 어? 이게 유령이네 어쨌든 마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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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네요 음 칼 아저씨 와 마커스 귀여운幕 아저씨를 돌보는 일을 주로 하죠 어어디가고싶으세요 아저씨 스카치 가져다주기 아저씨 술 드시고 싶은 것 같군요 스카치를 따라야겠네요 이렇게 따라서 아저씨께 갖다 드리면 되겠죠? 응 오 ㄹ Roland 응 어 LA 이것도 안 갔다 드릴 주의하다가 말았네요 전환한다 이렇게 섬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을 껐는데 집에 불이 켜져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basis berle sr sr 네 가보라고요? 나보고 가보고 아 그래요? 아 그렇지 나만 어떻게 가요 나 무서운데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나 무섭구만 난 무서운데 더 내 감사합니다 게임이 너무 살벌하네 나라양도 집중하게 되다니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다니 네? 난 원래 집중해서 잘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어? 누가 있는데 뭐하니? 아드니 어? 뭐하는거야? 어 뭐야? 그거 건드리지 마라! 완전! 완전! 저런 저런 저런! 리오 내보내기! 얘를 내보내.. 가라.. 어떻게 내보내죠? 어? 보통 노말하게? 이 리오는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경고한다! 나가! 이비 이비 이비! 썩 꺼져! 이 뱀에.. 얼른 나가! 어떻게! 아저씨 빙글! 안돼! 하지마! 날 건드리다니 반격하지 않기.. 알겠습니다 칼 아저씨가.. 반격하지 말아야 되나? 이건 불공평해! 그러니까요! 이건 불공평해! 맞아! 좀 불편한데? 나를 위한 결정을 해야돼 나는? 나는 반격을 나는 나는 반격을 나는 하고싶.. 흠..네 나는 하고싶어요 나는 하고싶어 나는 하고싶어 나는 하고싶어 어? 나는 참을수 없지 이런건 참을수 없지 어? 따라 뭐..나 어떻게..나 왜.. 아.. 그렇게 될지 몰랐지 나는 나는 몰랐지 흑 피해쓰 보통..이게.. 어..이게.. 그러니깐 아니여서 나도 몰랐는데 이러면 그렇지만 제가 먼저 때렸는데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아 진짜요? 아 끝난거에요? 죽었어요? 맙소사! 안돼! 아 이럴 수 있네 되게 많이 이런 결말이 나는데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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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이럴 수 있지 응 왜냐하면 아들이 너무 나빴다고요 어쨌든 모르겠냐 마크스는 바이바이라고 하네요 진짜 이렇게 바이바이라고? 왜냐면 코너가 살아있으니까 코너가 잘생겼죠 왠지 이번에는 코너 이야기일거 같네요 네 코너 왠지 이제 코너 이야기 디트로이트 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카라약이네요 카라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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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점 종점인가요? 네 오 릴스 데리고 일단은 도망을 쳤구요 일단 깨워야죠 뭐 안 깨우고 싶은데 스킬 수 없네요 선택지 깨우는 것 밖에 없네요 흠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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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할 수 없군요 나와야되는거군요 오 비오는데 어디에 가요 차라리 착오로 가도 차라리 상관없는데 가시겠습니까 마련 일로와 오 엘리스 엘리스 춥대요 어떡해 네 아하하 어 그쵸 안드로이드는 안춥겠지만 엘리스는 춥죠 이렇게 비를 맞으면 당연히 춥죠 가보자 어 어떡해 어 어딜가지 이 밤에 어딜가 찾아봐 일단 가자 가만히 있으면 입 돌아가 움직여 움직여 자면 안돼 추울 때일수록 자면 위험해 자면 더 위험하고 움직여 움직여 어 탐색 보자 일단 여기는 조사하기 항상 영업 종료 좀 가봐야겠네요 가가지고 엘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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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따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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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고싶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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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스 엘리스가 저를 인도하고 있어요 어디가 뭐지 어쨌든 어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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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한 곳이 조금 더 가봐야될까요 일단 엘리스는 여기 놔두고 어 여기 없나 어 여기 어 저기 숙박업소 같은게 있는거 같은데 숙박업소 같은게 있는거 같은데 엘리스에 돌아가야되는거군요 이제 돌아가야되는거구나 일단 엘리스로 대화하기 어 어 딱봐도 추워보이는데 어 어 그렇소 갈 데가 없어 어 어 어 누구지 누구지 근데 믿을만한 안드로이드인지도 그 생각을 해야될거 같아요 어 사라졌네 일단은 어디로 갈까요 일단 여기서 갈만한 곳이 일단 얘가 야외에 있으면 안될거 같아요 그러면 엘리스가 뭔가 일이 생길거 같아요 안좋은 일이 생길거 같아요 일단 어디 없나 가게 어 저 가게 있네 가게 있네 가게 있네 가게 있네 가게 가게 가봅시다 가게 가면 뭔가 무슨 가게인지 모르겠네 24니까 편의점 같은거 아닐까요 느낌상 편의점에 느낌이 살짝 있는데 가보죠 가보죠 정하시죠 어 영업중이야 어 너무 좋네 오케이 어 좋네 어 대화하기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애기가 애기가 추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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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도와주지 그래도 하긴 하긴 저분도 그냥 아르바이트 생길 수도 있죠 그럼 더하시고 힘들수도 있겠죠 하 하아 노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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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멀한 노멀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일단 상담을 좀 거닐면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다른 방법은 없나? 좀 거닐어볼까요? 어 여기 뭐가 있지? 뭐가 있지? 어 어 이거 앨리스가 좋아하는 여우 인형이네 아 훔치기? 대부분 이런 거를 이런 상황에서 이걸 훔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인형을 지금 훔쳐서 뭘 해요 인형은 훔치는 게 의미가 없는데 잘 할 것도 없는데 인형만 훔쳐서 뭘 이거는 안 음 음 음료수 뭐 어쨌든 뭔지 어쨌든 뭐죠? 어쨌든 네 음료수가 산처럼 짜여있고 뭐 있을까요? 어 큐 CCTV 어 CCTV 이거 보았네요 위를 계속 보고 있는 느낌이 살짝 들고요 그냥 가볼까요? 이거 뭐가 있으려나? 어 큐 어 어 이런 것들 음 이런 것도 파네요 편의점에 별거 별거 다 파네요 과일도 있고 네 과일도 있고 앨리스는 여기 계속 있고 대화하기 앨리스를 이용한다? 이거 뭐예요? 앨리스를 이용 앨리스를 어떻게 이용해? 앨리스를 어떻게 이용해요? 얘를 이용하는 거예요? 뭐지? 대부분의 노말한 분들이라면 이럴때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용한다 아까 캔 봤죠? 아 앨리스 앨리스 어 아 작전을 하는 거군요 작전을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노말한 분들이라면 이쯤에는 호기심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 샀습니다 주 맛있는 데 проект 으어 안낭 ㅇㄴ 옷 잘ра야 어떻게 오 formed 에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얼리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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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펜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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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디 가지! 아싸 아싸가 아니고 아싸가 아니지 아싸가 아니고 아싸가 아니고 난가방 지금 아 근데 대부분의 노마란 분들이 이 상황에서 1번을 눌렀을 거예요 엘리스가 뭘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사실 안 돼 앨리스 지금 이게 나 좋다고 이러니 이게 다 너희 생각해서 지금 이게 다 너희 생각해서 한 건데 어쩔 수가 없잖아 너 지금 여기서 감기 걸리고 열나고 그럴 거야 너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다 진짜 가자 가자 숙박업소로 어디 왔어 우호도가 좀 떨어졌다고 지금 요정님께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우호도가 뭔데겠습니까 우호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얘가 날 싫어해도 얘를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좋아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나라의 사랑은 그런 것이죠 들어갑시다 왜요? 왜 못 들어가? 왜 안 들어가요? 왜? 아 안드로이드라서 돈이 그 질환이야 아까 돈이 이만큼 갖고 왔는데 아 저기 가자 오케이 옷 갈아입자 가서 옷 갈아입자 옷 찾기 좋아 안드로이드라서 안 되는 거라면 안드로이드가 아니면 되네 들어가자 들어가서 근데 이곳은 뭔가 자 앨리스 지금까지는 노말하게 잘 온 것 같거든요 일단 일단은 지금까지는 노말하게 왔어요 일단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빈 옷은 없나 이제? 빈 옷? 빈 옷? 프로그램 컨클리트 여기 있네 지금 앨리스가 앨리스가 아픈데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옷을 갈아입혀야돼 당연히 옷을 갈아입혀야돼 그래 그래 그리고 대부분의 노말한 플레이어분들은 이렇게 하셨을 거야 니가 몰라서 그래 앨리스 대부분의 플레이어분들은 이렇게 하셨을 거야 아마 아니 못된 건 알려줬나요 지금 아니 애가 지금 아프잖아요 나쁜 짓은 그리고 카라가 다 해서 덮어쓸 거예요 앨리스는 앨리스는 착한 것만 보고 배우고 또 이제 이건 뭐지? 이거는 이게 왜 난거지? 아 옷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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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잠나세요 아예 하나 더 이거 뭐지? 이거 밀려야 되지? 아 스페이스 2 2 아이고 역시 여러분 나쁜 짓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세 개가 울어야 되는 거 보세요 현실 고증이죠 힘들어요 빨리 입자 빨리 입어 빨리 입어 빨리 입어 앨리스 앨리스 어디갔어 앨리스 이리와 이리와 감기 걸려봐 빨리 빨리 그러다 감기 걸리면 큰일 난다 큰일이야 나쁜 짓은 언니가 할게 너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 나쁜 짓은 언니가 할게 언니가 다 나쁜 짓 하고 너는 꽃길 걸어 가자 너 하나만은 진짜 내가 행복하게 해준다 네가 행복하면 되지 그래 네가 행복하면 돼 언니 왜 못 걷니? 왜 걷지를 못하니? 그래 언니가 나가야 되는데 응 내가 내가 다 내가 다 내가 다 갈게 내가 다 갈게 내가 다 갈게 너를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그저 목표일 뿐이야 가자 가자 갑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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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얼른 가자 얘 진짜 병날 것 같아요 가야지 이러려고 이렇게 나쁜 짓 다 했는데 가야지 애가 아픈데 가자 경찰한테 찍혔다고요? 아 뭐 어차피 벌 받을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앨리스를 도로케 아프게 줄 순 없잖아요 얘는 안드로이드니까 그래도 사람 아기를 아프게 하면 안 돼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마 드릴게요 적을 수 있겠지 어? 서명 응? 적고 적을 수 있겠지 어? 없는데 어 어 어 어 어 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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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야죠 일단 버텨야죠 안녕히 계세요 가자 앨리스 일단 얘를 재우고 이렇게 비도 맞았으니까 따뜻한 물에 씻기고 재우고 해야 돼요 아기가 지금 아까 막 막 막고 나오고 이랬는데 응응응 그쵸 그게 중요하죠 모르겠고 얼른 갑시다 저 이거 볼 시간이 없어요 볼 시간이 없어 28호는 어디일까요? 저 위층이겠죠? 위층이구나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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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얘를 얼른 속시게 해주고 싶니 아 19 어 아니야 어디가 여기가 약간 지금 정신으로 놓아버렸어요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정신으로 놓아버렸어 어 가자 가서 여기군요 점검 해제 네 아니 경찰이 있긴 한데 어 근데 그냥 언젠가에는 잡힐 것 같 같다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그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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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스를 쉬게 해주고 싶어요 그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사실 잡아가려면 토드를 잡아가야죠 응 먹고 쉬고 따뜻하게 있어 엘리스 아휴 아이고 갈아입었네요 아예 싹 다 갈아입었네요 고개진 것 같은지 그러니 그 생각보다는 따뜻한 곳에 잘 왔네요 엘리스도 옷을 좀 이렇게 촉촉하게 젖었으니까 일단은 갈아입혀야겠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뒤에 뭔가 따뜻한 그런 기구도 있는 거겠죠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겠죠 흠 흠 흠 흠 흠 타자 일단은 왔으니까 오늘 하룻밤이라도 앨리스가 푹 쉬었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말리지 뭐옷을 드라이도 말려나 뭘로 말리지 아 여기다가 여기 아 여기 따뜻한 무엇인가가 나오는군요 흠 됐고 어 보기 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을 보았고 어 그게 다인가요? 씻을 수는 없겠죠 앨리스가 따뜻하게 쉴만한 다른 어떤 것은 없는 것 같군요 흠 나가서 뭔가 할 것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어 밖을 보기 한번 볼게요 살짝 살짝 어 없네요 괜찮습니다 닫아놓고 닫아놓고 여기 딱히 없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대형하기 내일은 또 어떻게 그러니까요 내일이 또 걱정이네요 하루하루 꼭 걱정이네요 하루하루 꼭 걱정이네요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왜요? 피드님 최선이었어요 최선의 노마는 선택이었어요 아 아 아 앨리스를 위해서 한 거예요 앨리스를 위해서 아 아 피드님이 나라한테 이런 호감도 쌓는 거를 너무 못한다고 지금 안 떠나 떠나지 않을게 그럼 안 떠날게 언제 떠날지도 모르지만 앨리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포에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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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감옥 갈지도 모르겠어 사실 두부들고 찾아와 카라 카라가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지만 아마 근데 조금 감정이입을 해보자면 카라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본인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앨리스 그냥 길에서 재우고 그냥 죄는 짓지 말고 이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잘 자면 그 것으로 만족입니다 응 그럼 된거죠 그렇게 그리고 자자 코 자자 이제 안드로이드는 뭐 네 장발장이 그럴 수 있죠 입맞춤 뽀뽀쪽 잘 자 오늘은 오늘 하루만이라도 꿀잠 자 응 생각해보면 진짜 어 나도 좀 돕자 근데 나도 피곤하다 어쨌든 이 앨리스는 그 아빠 밑에서 토드 밑에서 자랐으면은 한 번도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일이 없지 않았을까요? 그나마 지금이 앨리스에게는 행복한 날일지도 몰라요 살자 앨리스 굿나잇 베이베 도망자 이야 오우 굉장히 다사다난한 하룻밤이었습니다 응 오 다른 엔딩들도 있나요? 오 다른 오 되게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많았네요 노드가 엄청 복잡하네요 이번에는 오 노드가 엄청 이것저것 되게 많네요 다른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공개되지 않은 것들도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든 네 미스가 호텔에 소신해 오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음 이 정도면 무난하네요 무난해 하 오늘은 오늘은 좀 노멀하게 무조건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노멀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췄기 때문에 오늘은 노멀하죠 아니 찾아보세요 없어요 네 아이 뭐 음 아주 노멀하게 지금 평탄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하 하 인형 안 훔쳤잖아요 인형 인형 안 훔쳤잖아요 음 인형 아 인형을 대부분 훔쳐요? 대부분 아 진짜요? 인형은 훔칠 필요가 없죠? 돈이 최고 돈이 돈 나는 나는 인형은 놔두고 돈 네 돈이 있으면 인형을 사면 되니까 네 무난하게 네 무난하고 일단은 오늘 밤은 행복한 네 그런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넘어갈게요 오 무난하네요 무난 29% 완전 무난하구만 한 자릿수는 아니잖아요 무난하게 나는 그냥 노멀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 재부팅 뭐야? 뭐예요? 새로운 눈물이 나오나? 새로운 눈물이 나오나? 뭐지? 아 마커스! 아! 마커스! 오 마커스! 오 마커스! 오 마커스! 오 아까 마커스 아아! 아까 손 맞았었죠? 마커스가 오 마커스 지옥에서 온 마커스 느낌인데요 살짝 오 진단하기 안드로이드니까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겠죠 금속함 어떻게 해야되더라? 어떻게 해야돼? 아 이거 여기저기 일단은 하나씩 이렇게 하는거였지? 이 게임은? 이렇게 하는거였지? 음 음성처리장치가 파손됐구요 귀 부분 여기 요것도 해보고 아 요 광학유닛 파손 그리고 지금 여기도 몸통에 지금 하나가 파손이 됐네요 티륨 펑프 조절장치 약간 심장에 해당하는 그런걸까요? 무난하게 노멀하게 키우키우 나라양 재미재내양크 네 인터이러지션님 2천원 돈에 감사합니다! 네 무난하게 노멀하게 지금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멀한 플레이가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 뭐 3% 2% 이런 모습이 아니죠 오늘은 아주 평범하게 네 그렇게 하고 있구요 마커스는 이 모양이 되네요 다리 교체하기 교체해야죠 다리 교체해야죠 어떻게 교체하지? 다리 다리 넣고 이제 그다음에 가서 기어가서 다리도 넣고 귀도 넣고 하면 되겠네요 대부분 아마 여기서 이제 이거는 다 이제 비슷하게 하실 것 같아요 느낌과 어 오케이 으응 아 가죽도 전카드라운 마커스 그럼요 또 없나? 어 여깄네 팔 여깄네 이거 쓸만한가? 다리인가? 아 다리네요 오른쪽 다리 호환되네 기치자 이거 이거 쓰자 다리는 찾았고 귀는 어 뭘로 할래? 귀는 이거 떼고 떼고 쇠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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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오케이 떼고 요거요거 빼서 얜 버리고 저거 저다리로 하자 저다리는 어 이거 이거 됐고 어 찍어 던져 요거 이 다리 쇠다리 으응 여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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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리 됐구요 어 아 오른쪽 다리 됐으니까 왼쪽 다리를 또 찾아놔야 되네요 왼쪽 다리 이름 어디에 있을까 기어가기 가고 어 기어가기 가고 어 어 분석 요게 맞았으면 좋겠네요 어 오른쪽 어 이거 호환이 안되네요 아 까비 오케이 뭐 던지고 가보자 어 어 아 노래할 뻔했네 노래하면 안되지 멍금멍금 기어가자 오케이 고맙습니다 이런 애기 저한테 가 아 이거 쓰 못쓰나 안되나 쓸 수가 없나 어 여기 다리 하나 있다 오케이 오 이거 호환된데요 어 딱 맞네 딱 맞네 이거 끼우자 이거 다리 끼우고 오케이 요거 요거 딱이다 요거 요거 피우고 오케이 이제 기어다니는 시절은 끝났다 오케이 걸을 수 있어요 이제 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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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부활 좋아 완전 좋아 고 어 괜찮네 어 쓸만하네요 다리 쓸만하네 좋아요 좋네 좋네 나가자 어떻게 나가야 되지 살짝 좀 나가면 되겠다 어 이거 뭐야 뭐야 제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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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코? 뭐지? 젤리코가 아니고 제리코? 아 젤리코가 아니고 제리코? 제리코 마커스는 이제 약간 음 음 약간 그 좀 마음이 예전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뭔가 그 좀 다른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예전하고는 좀 그런 마음이 아니겠죠 예전에는 되게 막 예수를 사랑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약간 심리상태가 변하지 않았을까 아 아 그 분노를 표출을 하기는 하는데 그 아드님이 조금 그랬잖아요 너무 그 아드님은 좀 좀 이렇게 많이 많이 좀 별로였죠 플라스틱이라고 자꾸 뭐 승질 어디 안간다고요? 하하 아이 대부분 노말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걸 더 노말하게 노말하게 하려고 하니까 노말하게 한거죠 노말하게 대부분은 거기서 화가 나는 것이 정상이죠 대부분은 쓸거 없나? 아이 눈 못쓰겠네 이거는 딴거 딴거 지금 열심히 그 찾고 있습니다 약간 아나바다 장터 느낌인데요 괜찮아 물건이 없나 없었어요 없나? 없나? 진짜 없나? 어? 어? 아저씨? 아저씨 당근? 아저씨 당근이세요? 아니세요? 어? 당근? 아저씨 당근! 아니 당근 아니세요 죄송해요 죄송 죄송 아저씨 쿨거래 아니구나 아저씨 아니네요 어머 당근 아니시래요 네 아니고 다른 분 당근 어디갔지? 어디갔지? 당근! 당근 거래주인데 당근! 오늘 여기 여기 오늘 셋이 당근 아니세요? 네? 내고 실패 그러니까요 내고 실패 당근 아니세요? 어디갔지? 어디갔지? 어 여기다 여기다 조사기 어 저 여기 조사기 어 여기다 가자 혹시 당근! 어? 다 미호원이네? 내 당근은 어디에? 그냥 가면 안되나? 그냥 가면 안되겠죠 이 게임이 요도도도도도 조금만 좀 거닐어볼게요 나의 당근을 찾아서 요 тебя 없나? 없나? 여기 아니고 그냥 아니고 없나? 없나? 어! 여기다 아저씨 오나! 혹시 아니네요 이분도 아니에요 안오셨나 위로 올라가 봐요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거래가 쉽지 않네요 오늘 저기 꼼지러 꼼지러! 꼼지러 꼼지러! 아저씨! 꼼지러 꼼지러! 아저씨 올라가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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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떳떳떳떳떳 찾았다! 찾았다! 역시! 역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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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근! 예! 찾았다! 당근! 아저씨! 풀거래! 예!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당근! 네! 당근! 예! 좋아요! 오늘도 평화로운 거래 네! 됐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또 뭐 찾아야 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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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을거도 이게 많네요! 거래를 하루에 몇 개를 하는거야 지금 거래를 하루에 지금 흔들게가 아니네 흔들게가 아니네 내려가서 더워볼게요 하루에 하루에 이 프로당근맛이네 프로당근맛이네 이렇게 이렇게 거래가 힘들어서야 이렇게 거래가 힘들어서야 여기 조사 당근? 어! 노래하고있어요 노래 노래 노래하는거죠 어떡해 오! 소량 온라이 쭉 가보겠습니다 쭉 가는게 맞을까요? 잘 안보여요 쭉쭉 가보죠 잘 안보여요 어 여기 뭔가 여기 뭔가 2개만 더 찾으면 되거든요 어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어구구구구구구 뭐람 있나 또 찾을게 있나 없나? 이게 없지? 되게 좀비게임 느낌이네요 되게 어! 이거 뭔가 libraries 세번한 느낌이 살짝! 역시! 역시! 감! 이 감!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어요! 좋아좋아! 좋아! 오케이! 제거! 어 몰래거 제거! 빼고! 이렇게! 좋아좋아좋아! 넣자! 푸시! 푸시지 마우키! 네! 거래완료!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은거 같아요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오! 일어나기! 하나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더 가보면 광화균이! 눈 말하는거겠죠? 눈이 어디에 있을까요? 눈 아까 말씀하신 분! 눈 여기 혹시 있나요? 눈 보셨나요? 눈 아니세요? 눈 거래자분! 눈 거래자분 계세요? 네? 네? 대부분 이럴때 보내드리겠죠? 쑥쑥하네요 음 하지만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것 보다는 이 결정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마 대부분 이럴때 이런 결정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거래를 하러 갈 길을 가보겠습니다 어디에 없을까요? 같은 곳에 맴도는건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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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다 들어갔나? 안 둘러본것 같지 아까? 여기는 아까 안왔던것 같은 느낌이 올라갈수있나? 올라갈수있나? 어 여기 조사 제발 아 쓰세요 다행이다 오이 좋아요 여기 어이구구구구구구 아이쿠 네 그래서 오이 오이 맞춰서 다크스에게 힘든하루네요 어흥 그래서 아니 이거 오잉 아 집어넣어야지 됐다 오잇 오케이 됐어요 끝 끝 오케이 상태 안정 좋습니다 어우 좋군요 음 어느정도 정상화가 되었네요 되었고 경사면 올라가기 경사면? 여기 경사면일까요? 여기 경사면일까요? 어디 경사면일까요? 어디로 말하는거지? 아 저기 아 저기로 올라가야 돼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왜요? 그럴 수도 있죠 아이고 아이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다 충분히 이게 노말하는 플레이는 충분히 그렇죠 노말하는 플레이는 충분히 헷갈릴 수 있죠 가자 어허 완성 올라왔다 아니구나 이제 힘겹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으잇 짜아 으잇 짜아 으잇 잡았는데 잡았는데 그렇지 그렇지 잡았지 나는 잡았지 나는 잡았지 좋아 다왔다 다왔다 노오멀한 게임 스트리머 채널아 그렇죠 오늘 컨셉은 노오멀한 느낌입니다 노오멀한 느낌 와 정말 길고도 힘든 거래였어요 와 와 올라왔습니다 마커스 왜지 마커스 예 까구 제리코 제리코 아마 찾으러 갈 것 같아요 느낌상 노멀 맞죠? 네 노멀 오늘 컨셉은 노멀 조사를 해봅시다 뭘 조사하는지 모르겠는데 뭘 뭘 뭘까요? 아 옷도 다 엉망진창 됐네요 뜯어내기 아 어 저거? 어 다시 어 아 아 아 저걸 뜯을 수 있는 거였군요 어 어 어 어 밖엔 그 반짝반짝 한 걸 뜯었어요 오 사람 같네요 안드로이드 같이 아마존이에요 오 오 그렇군요 음 마커스가 진짜 되게 여러가지 일을 정말 다사다사하게 있네요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뭐 어떻게 옷도 저렇게 따라 저렇게 어 그렇게 되나 옷이 어떻게 저렇게 딱 있죠 응 어째던데 흥 죽음에서 어 비장하네요 보품 찾고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거는 뭐 다른 전개가 있을게 어 어 뭐에요 어 어 뭐야 어 어 깜짝이야 어 그쵸 미스빅한 전개들이죠 그쵸 무담하게 노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뭐 노멀한 느낌으로 나가 아주 뭐 순탄하게 가고 있네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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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요? 아 여기서 아까 그 죽여줘 그거요? 아 아 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 그래요? 아 뭐 그거야 뭐 이 정도면 노멀한거죠 이 정도면 노멀한구만 하하 노멀해요 노멀해요 다음 다음 여보 여보 오프 어 흐흐흯 흐흐흑 흐흑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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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ervice 시간라는 bus 저ёл 암교 형 아 어디가지? 누구 찾아야 된다 그래서 되게 결혼식장 같지 않아요? 느낌이 약간? 예쁜 결혼식장 느낌인데? 코너 나랑 신고 혼인 신고 아 어디 가야 되지? 코너 왜 정신이.. 아 코너 시점일까요? 이것은? 아닌가요? 아닌가요? 오락가락 하네 코너 왜 그래 왜 그래? 충격 먹었어? 충격 먹은 거야? 뭐야? 왜? 뭐가 문제야? 뭐가? 뭐가 문제인데? 여기서 뭐? 아 여기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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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정신이 이 모양이 된거야? 왜? 왜 이렇게 된거지? 어? 왜? 왜그래? 어? 잠깐만 잠깐만 어라? 어라? 왜 이렇게 된걸까요? 뭐지? 어라? 어라라? 나라가 혼인신고라고 해서 일어났어 아니에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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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괜찮아요 저 다리에 올라가던가? 잠깐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리로 건널게요 다시 아 목표에 대해 알아보기 아만다 찾기 다시 괜찮아졌어요 아 괜찮아졌어요 으흠 다시 괜찮아졌고 길이 꼬불꼬불 그냥 있는데 아까 살짝 고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허 아만다다 순간 정신이 이상했나봐요 호누가 살짝 정신으로 도와버렸었던 건가 싶네요 아만다 없죠? 아만다 어딨지? 아만다가 어디있을까요? 어디있을까요? 아까 여기로 왔는데 왔는 거면은 여기로 가야할까요? 길이 아니라서 못가는데 흠 어디있으세요? 아만다 어디있을까요? 어디있지? 우리 코너를 이렇게 애타게 찾게 하자니 얼굴이나 보자 여긴가? 여긴가? 일로 왔는데 아까 라라라 아닌데 어? 없죠? 어떻게 생긴 사람이지? 어떻게 생긴 사람이지? 어떻게 생긴 사람이지? 어? 어디있지? 아 어디있는거지? 없는데 없죠? 저 비.. 저기 아 저..저..저기인가? 저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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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없나봐요. 왜 없지? 없나봐요. 없어. 뭐지? 왜 없어? 아니... 황당하네. 아니 이거 아닌데. 없는데? 어라? 왜? 왜? 어? 저기 있어요? 어딨어요? 보이세요? 어딨어요? 어딨지? 어? 없는데요? 어라?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없는데?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어요? 그렇구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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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구구구구구 가라져... 가라져... 어? 저기... 어딨나? 배가 있고... 이쪽으로 가야되나? 여기 있겠구만? 모험가 코너 쇼쇼쇼 이쪽인가? 어? 아 자꾸 같은 곳 가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다른 길이 있어요? 가운데로 가야 돼요? 아 그렇구나 가운데로 어떻게 가요? 가운데로 어떻게 가요? 가운데로 어떻게 가요? 가운데로 어떻게 가야 돼요? 다 와 양성렬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와 양성렬님 슈퍼 아니 슈퍼채팅 돈의 만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슈퍼채팅 입력한 대로 나오네 돈의 감사합니다 길이 있어요? 저 다리 건너야 돼요? 아 나 오프레이드 알아보기 뭐랄까? 아 뭐요? 아 뭐요? 이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쵸? 그쵸? 흠 오케이 그쵸? 그쵸? 아 오해해요? 잘하고 있구만 대화기 찾았습니다 여러분 예에에에엣 예에에 암허드다 옷이 되게 물 미역 같은 느낌이네요 뭐지? 사건에 맡기시려나 봐요 아니야. 얼굴이 일하고 있으니까. 다른건 안해도 돼. 아무 말도 하지마. 저분은 사람인거 같죠? 앤더슨 경이가 누구다라? 앤더슨 경이가 누구지? 누구다라? 흥미롭다! 아 예전에 그 행크님 말하는걸까요? 행인가? 행인가? 암만 더 웨일이 늦었어. 정원 구경하다가. 행크님 말하는거 같아요. 앤더슨. 맞나? 모르겠다. 뭐라고 했는지 못들었어요. 열심히 해볼께요. 아하. 아니에요. 게임 데이터 추가가 필요하다니요. 그렇군요. 어디에 운이 해야하면요. 잘하고 있구만. 아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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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빛이 이게 뭐가 있을까요? 파란색 됐다. 누란색 됐다. 자꾸 막 그러네. 오! 디트로이트 폴리스. 경찰서. 아 앤더슨 경이 찾기. 아 경찰서로 왔군요. 또 사람을 찾아야되요. 행크. 흡수처로 가기. 으음. 앤더슨 경이 오세요. 허가증. 아 있군요. 있어도 다행이네요. 응. 있어도 다행이네요. 오라라라 된걸까요? 아. 그분 자리에서 기다려도 된다고 하네요. 그분 자리가 어디일까요? 뭐 어딘가 있겠죠? 어. 아니야. 하하하. 아니야. 잠깐. 잉그르더. 앤더슨 경님의 책상은 어떤걸까요? 이걸까요? 보통 눈앞에는. 신입. 들이 앉지 않나요? 그분 좀 나이가 있는거 같으니까. 저 안쪽으로 가야겠죠? 으음. 일단 여길까요? 여기같은데? 느낌상?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그쵸. 이거 이거. 이거 아닌가? 뭐야? 아닌가? 이게 아닌가? 아무 이름이 없네.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쪽일까요? 저 포스트잇 엄청 많은. 여기일까요? 약간 느낌상.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이 느낌? 여기일까요? 여기 아닐까요? 약간 여기같은 느낌인데? 이런거? 이런거? 도넛입고. 여기 마음에 든다. 홀린스. 도넛 아니고요. 도넛 아니고요. 어? 읽기? 그냥 분명 재미없는거일거에요. 분명 재미없더라고요. 여긴가? 여긴가? 아니 왜 아무. 항모작용이 안되지? 그러면. 여기 색상 엄청나요. 이거 언제 터져요 이거를. 언제 터져. 브라운. 그리고. 그러면 여기는. 밀러. 대화하기. 물어봐야겠네요. 네. 아아. 어떻게. 영상도 있어. 어. 기분 상했어요. 어떻게. 연상났다 그러니까. 기분 상했네. 책상 저건가? 저쪽이잖아. 여기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는 책상. 도넛이 있는거 없고. 도넛이 있는거 확인할까. 여긴가? 이거 아까 봤고. 어디있지? 책상. 어디있어. 거기도 볼까요? 여기려나? 아 맞죠? 시트 안쪽에 가볼까요? 여기 아까. 여기 누구였더라? 엔. 어 여기다. 여기다. 우와.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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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찾았다. 으흠. 으흠. 어흠. 으흠. 재택을 하시나보죠. 앉아있죠 뭐. 오겠죠 뭐. 오겠죠 뭐. 이리 오너라. 되게 다소곳하게 앉아있네요. 고마워. 일어서기. 음. 불러봐야 되나요? 억지로? 아 책상조사기. 책상조사기. 이런거 중요하죠. 서로간에. 서로간에. 이제 동료니까. 아니 동료니까 알고싶은데. 어. 뭐지? 음악을 듣는. 음. 어. 어. 음악. 무슨 음악을 듣는거 할까요? 오. 나이트 오브 더 블랙 데스. 오. 되게. 다크한 음악을 듣네요. 헨크. 되게. 다크한 음악을. 드네요. 네. 음. 되게 다크한. 전화하기? 오. 그쵸. 바로 전화해야죠. 음. 삐. 오. 메세지 남긴다. 대부분 메세지 남기겠죠? 코너. I'm the android sent by cyber life. I'm the android sent by cyber life. It's almost noon and I'm waiting for you at the office. 코너 왔어요. 뽀. 잠겼어요. 코너 왔다고. 어. 분석하기. 뭘까요? 행크를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흠흠. 어. 일단은. 어. 뭐다. 어. 디트로이트 농구 모자. 어. 그렇군요. 어. 폴리에스테르. 순면은 아니네요. 어. 빈 안드로이드 슬로건. 반 안드로이드 슬로건이네요. 어. 안드로이드를 반대하는. 뭐라나? 이건 뭐지? 어. 아. 레드아이스. 아. 레드아이스가 그때 마약이라 그랬죠? 어헝. 그런게 있었다. 오. 경험이다. 진급. 어. 본인 기사를 이렇게 붙여놨나보네요. 어. 되게 자기애각한 스타일이군요. 어떻게 나가지? 어. 의자. 어. 의자에 보풀이 있는걸까요? 뭐지? 알아요? 알아? 알아요? 아니 이건 뭐지? 아. 아. 레드아이스 전담. 아. 주로 마약 사건을 전담하는 분이군요. 성냥. 어. 그렇군. 지미스파의 성냥. 지미스파의 성냥이었구요. 어. 이 의자에 약간 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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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털. 개. 털. 세인트 버너드. 털. 어. 그리고. 이쪽을 좀 볼게요. 자. 라떼 느낌이네요. 어쨌든. 네. 뭐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아직. 어. 앤더슨 경위는 훌륭한 경찰관이었음. 왔네. 어. 왔네요. 으흠. 어. 들려가는군요. 사무실에서 대화 듣기. 따라가죠. 핑크. 따라가고 싶어. 따라가고 싶어. 저렇게 다 넘는 직장 상상. 어. 못 가나? 갈 수 있잖아. 네. 가자. 우리 함께.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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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흠. 어흠. 사이버라이프사가 아무래도 안드로이드를 만드는 곳 같죠? 아기실데. 으흠. 아흠. 해. 흠. 으흠. 음. 으흠. 가장 많이 듣는 말이죠? 다들 일이 너무 많다. 우흠. 흠. 아흠. 으흠. 코너는 사이버라이프가 쇄신 C제품이네요 플라스틱 싸가지라구요? 말이지 마시구만 징계를 뭔가 다들 이런거 있는거 같군요 흠 코너가 듣고있는데 코너 귀 있거든요 앤더슨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하하 어쨌든 따라 나갑니다 따라 나갑니다 하하 행크의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해야겠네요 기분이 좀 안좋아보이는데 행크의 상태 행크가 어디에 있나요? 행크..아 저기있네요 지난밤 지난밤이 열렸네요 그럼 대부분 저거를 하는것이 노만한것이겠죠 제가 어젯밤 빠여서 신뢰가 많았습니다 아 예전에 엎질렀었죠 아까 안플리셨나 우리 파트너에요 우리 기분이 별로신거가 아니네요 어 책상 정리 아 책상 혹시 저기 어디요? 어 마주보고 아 우리 마주보고 일하는거군요 그러면 일을 해야겠죠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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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로 가서 어쩐지 아까 이름이 비어있는곳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가 코너의 자리였군요 앉아서 일을 해야겠네요 경희는 삐졌어 그러니까요 어 개털 봤어요 네 개털 봤어요 개털 네 응 가쁜 싹 가쁜 싹 오 오 수모 수모 아 수모 귀엽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음악 다크한 음악을 들으시더라구요 저도 노래 좋아합니다만 그렇죠 헤비메달이었군요 음 나라도 저는 락스프릿 좋아하죠 흠 오 호감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야 출근 시간 너의 생활이 궁금해 아 그렇군요 역시 출근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음 일을 시작해 파울러가 뭘까요? 근데 파울러 아 그 사람 그 사람이 파울러죠? 아 아 그렇군요 흠 어 일을 시작하잖아요 오 저런 단말기 우와 접속을 하죠 일을 하는 것이 좋겠죠 실종 오 용의자 아 아까는 출근할 당시 안드로이드를 자택에 남겨놨는데 어떤 분 명령 받지 않은 채 집을 떠났고 어 원고는 안드로이드에 공격당했다고 주장했대요 아 공격을 했다고요? 목을 조르려고 했다고? 그렇군요 그리고 공격당했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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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카라네요 자신이 가서 안들었는데 극심한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 아닌데 어쨌든 억울하긴 하지만 전체다 스캔은 했습니다 오 오 오 카라도 저기 지금 용의상상에 올라가 있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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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일하러 가야되요 빨리 AX400이 카로... 할 수 없나요? 어디서? 따라가야겠죠? 움직일 수 있나? AX400? AX400? 어쨌든 행크를 기다리며 쭉쭉쭉 그렇습니다. 행크가 7마리를 발견함 까지였구요 이것은 탭! 탭! 이거는 탭 없네요 뜨는구나 아 아 97% 뭐 뭐 뭐 뭐 뭐 뭐 뭐 99% 음 어 이거는 진짜 어 거의 다 이렇게 하셨네요 아 이거는 뭐 크게 변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오 분위기 네 그렇군요 로마라 진짜 로마라 네 오케이 아 끝이야 우와 아 오늘도 어쨌든 급격한 전개를 아 와 다음에 어떻게 됐으려나 카라 씨라서 지금 딱 끝났는데 아 궁금해 카라난 부분이 제일 좀 많이 어 갈등도 많이 하게 되고 되게 신경도 많이 쓰여서 아 궁금한데 어쨌든 다음주에 카라 부분부터 아마 이어가게 되겠죠? 다음주에 뭐랄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오늘 디트로이드 비컴이 뭐 또 엄청나게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뭐 너무 노멀하게 잘 진행을 해가지고 뭐 딱히 고3차 적립 없이 아주 그냥 뭐 스무스하게 잘 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음주에는 저희 크리스마스 네 딱 집으로 아주 재미있는 방송을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음주에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구요 같이 네방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모두 바이바이 바이바이 예이